수학이 이전? 넌 인간이니? 너 다 떼다리야? 너의 점수 가도록 바삐 먹으러 뭐 넘어가? 얘가 정말 정신에 있는 애 없네 아우, 내가 미쳤잖아 안녕? 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야 응 만나서 반가워 너도 잘 못할게 응 응 응 응 응 예, 어머님 자, 수업 시작할까?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용을 쓰는구나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주인님 잘 못했어요 주인님 아니요 기초 지식 테스트부터 들어간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냐? 흥민정은 죽을래 사국지? 삼국지? 삼국지? 오국지 너 구구단은 하냐? 오, 잘 못하시지 마세요 육팔 사십팔? 삼십팔 이십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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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팔이예요? 그럼 공약공식 써봐 제가 원래 공식이 좀 약하거든요 그럼 아는 거 아무거나 불러봐 이별 정면에서 항상 비가 오지 이때 우린 기후 속에 살건 넌 진짜 죽을래? 이별 공식 났는데 What can I do for you? 예스! 너 진짜 해도해도 통한다 Why? 너 바보지? Of course 그래 다행이다 Oh Oh my god 이별 제가 원래 이별 항상 아 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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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니가 해서 죽고 싶지? 연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장난치지 마세요 오 오 오 아 네 그럼 아는 거 아무거나 불어